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불러볼까요? 이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것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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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